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 php를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php는 일반적으로 혼자 설치되지 않고요. 이 아파치 그리고 mysql과 함께 설치되는 곳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php는 아파치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어떤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ysql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정보, 댓글이나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함께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apm이라고 부릅니다. 아파치 php mysql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윈도우의 apm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wap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각각의 프로그램 아파치 php mysql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고 좀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트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나미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윈도우 위에 아파치 php mysql을 한 번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트나미 홈페이지에 대한 URL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wamp를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비트나미는 이 서버 쪽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들, 워드프레스 같은 것, 제로보드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제로보드는 물론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한 방에 설치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스톨러,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할 것은 wamp, 윈도우 아파치 mysql의 php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는 이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로그인하지 않을 거니까 노 땡큐라고 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 있는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설치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다운로드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예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셋업에서 next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php 소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제품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만 우리는 순수한 php를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php myadmin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mysql을 같이 설치가 될 건데 그 mysql을 여러분들이 웹장에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php myadmin입니다. next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비트나미를 저는 여기다가 기본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건데요. root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111111 111111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로 소개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는 이렇게 1, 6개 같은 말도 안 되는 쉬운 패스워드를 쓰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next 그렇게 되면 root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1, 6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next, next를 하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처럼 방압의 허용이 나오면 여기에서 액세스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go to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로컬로스트라고 적혀있는 주소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는 바로 비트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 php, mysql이 동작해서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즉 성공적으로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오픈 php, mysql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제어할 때 이 php, mysql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고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로그인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111112를 썼잖아요.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비트나미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려면 귀찮고 어렵거든요. 그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설치 경로에다가 여러분들이 php 코드를 위치하는 걸 통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매니지 서버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MySQL과 Apache가 나오는데요. Apache라고 하는 웹서버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껐다 키거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웹서버의 어떤 설정을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웹서버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탑할 수도 있고 리스타트 시킬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켜거나 끄거나 껐다 키거나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hp는 왜 그런 기능이 없냐? php는 Apache라고 하는 웹서버의 기생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hp를 재구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Apache라고 하는 웹서버를 재구동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가 꺼졌다 켜졌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php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hp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게 되는 위치를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을 좀 지우고요.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적어도 아시겠죠?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Apache라고 하는 웹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 예를 들면 phpinfo.php 라는 파일을 사용자가 요청했다면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에 도메인이 붙어있고 뒤에 슬래시 하고 이런 식의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창에다가 도메인 쭉 쓰고 슬래시 phpinfo.php 라고 적는다는 것은 사용자는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우리의 서버 컴퓨터에게 phpinfo.php 라는 파일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Apache는 이 Apache는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 phpinfo.php를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바로 이 phpinfo.php 라고 하는 파일을 이 Apache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서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서버 컴퓨터에는 수많은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이 phpinfo.php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은 이 Apache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사용자가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요청을 보냈을 때는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어느 디렉토리를 시작 디렉토리로 해서 루트 디렉토리로 해서 그 파일을 찾도록 한다라고 Apache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이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폴더라는 걸 클릭해서 자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나왔죠? 그 중에서 Apache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서 컴프, 이 컴프는 컴피그레이션의 약자고 컴피그레이션은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Apache라고 하는 웹서버를 설정하는 디렉토리에요. 자, 더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가지 설정 파일들 중에서 httpd.conf라고 하는 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열기 그리고 저는 메모장으로 열게요. 자, 여기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 다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Apache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아파치는 어디에서 찾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되는 정보가 실제로 설정 파일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열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document.root 자, 여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document.root는 C드라이브에 있는 비트나미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아파치2 밑에 htdo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document, 즉 문서의 루트 디렉토리다.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를 제가 주소를 카피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볼까요? 아파치2 밑에 htdoc예요. 자, 여기 아파치의 디렉토리인데요. 자, 이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밑에 htdoc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바로 document.root 디렉토리라는 겁니다. document.root, 문서의 루트 디렉토리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접속했던 자, 이거 비트나미에서 자, 이거 다 끌게요. 자, 여기서 오픈 고 투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자, http.localhost라고 하고 접속을 했죠. 그리고 이 비트나미이라고 적혀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뒤에다가 index.html이라고 적고 엔터를 칠게요.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즉, index.html이라고 하는 저 파일의 이름은 아주 특수한 것이라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적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아파치는 index.html 파일이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없다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index.html 파일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index.html 파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 클릭하고 예, 이 파일을 제가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노트패드라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으로 수정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메모장으로 그냥 할게요. 연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선택,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가 복잡하게 나오죠? 이게 html 문서죠? 자,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제 닉네임을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비트나미의 GoTo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보면 어때요?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찍혔죠? 자, 그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이 localhost라고 하는 주소로 접근을 했을 때 어... 이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가 아파치에 접속을 한 건데 아파치가 여러분이 요청한 파일, 즉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어디서 찾아서 보여준 거냐면 바로 htdoc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요런 거였습니다. 자,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각각 독립된 컴퓨터인 경우를 제가 상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트나미를 통해서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서버를 설치했잖아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한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별도의 컴퓨터로 별도의 컴퓨터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는 한 대의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 안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웹브라우저가 있고 여기는 웹서버, 아파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했죠.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했잖아요, 도메인으로. 바로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약속되어 있는 일종의 도메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무슨 도메인이냐면 자,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 컴퓨터, 이 박스 안에 있는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 자체를 가리키는 특수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TP 로컬호스트라고 적게 되면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를 찾아서 그 웹서버한테 어떤 특정한 파일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립된 컴퓨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시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다시 헷갈려지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서버를 설치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같은 컴퓨터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 로컬호스트라는 것을 입력창에 입력하는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법을 제가 소개를 드려야겠죠. 자, 여기서 비트남이 이 프로그램을 열고 자,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로 제가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 자, 그 다음에 php-info.php 그리고 뒤에 텍스트가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자, 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확장자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alt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고 도구에서 폴더 옵션으로 간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 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야지만 이 확장자가 보여요. 만약에 저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안 하시면 뒤에 확장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txt가 붙어있는 상태의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php-info.php라는 것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이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파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뒤에 텍스트가 붙어있는 파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있는 php-info.php 파일을 메모장으로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적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거는 지금부터 php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요것은 php가 어, 여기까지가 php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php-info라는 것은 여러분이 설치한 php의 여러가지 환경설정이나 요런 상태나 요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요. 함수가 뭔지도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이게 무엇인지도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php가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은 다음에 자, 우리가 만든 파일은 뭐죠? php-info.php고 우리가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htdoc라고 하는 php의 다큐멘트 루트에다가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같은 컴퓨터 지금 브라우저에서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웹서버에 접속을 할 거니까 자, 같은 컴퓨터는 도메인이 뭐죠? 로컬 포스트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래시 자, 우리가 만든 파일의 이름은 php-info.php 엔터를 치면 자, 저랑 비슷한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가 php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다큐멘트 루트에 해당되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php 파일을 만들고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로컬러스트 슬래시 그리고 자신이 만든 php 파일 명을 뒤에다 붙이는 걸 통해서 자신이 php를 잘 만들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willpower willpower willpower